성동구가 젠티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중 하나로 시행 중인 성동안심상가 사업이 2019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상가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쫓겨난 상인들과 벤처기업인들에게 최대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간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민간기업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난해 초 안심상가를 조성했고 현재 상가 1층과 2층엔 각종 음식점과 사립어린이미술관이 입주해 있고 그 위층엔 청년 창업자들의 공간인 소셜벤츠 허브센터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군은 젠티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수상의 지름길이었다며 앞으로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